안녕하세요 나잘복입니다 오늘은 참외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참외 먹방 하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참외한테 푹 빠져 가지고 지금 몇 박스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와가지고 오늘 좀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우리 나잘먹 식구분들 눈으로 두시라고 준비했고요 요거는 제가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키위예요 키위 지금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세 개는 지금 깎아놨어요 제가 요거 열 개인데 열 개 먹으려고 하거든요 반전이죠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거 열 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먹겠습니다 추억 자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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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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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운 면을 먹기에는 맛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은 면이 너무 좋아요 면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참외 먹다 먹으니까 쉬워요 참외 먹다 먹으니까 쉬워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거 먹으면 맛있다 그럼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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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씨를 발라서 먹어볼게요 씨가 달긴 한데 한번 또 부드러운 맛도 느끼고 싶거든요 진짜 맛있다 좀 더 초콜릿 더 맛있고 더 맛있게 먹어 더 맛있게 해 아 지 intern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양념장 오늘의 사랑에 물이 정말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안쪽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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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도요 아까도 괜찮아요 귀요일에 입안에 입안은 신기하다 그리고 탱글탱글에 입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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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주인공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조그맣지만 되게 튼실해가지고 10개 먹었거든요 근데 먹방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5개를 먹었거든요 5개 먹고도 더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먹방해서 먹자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